압도력을 안걸려 박수 비스듬고 비스듬 대고 압도력을 시작하시고 1, 2, 3 바람에 날려버린 범행할 수 있나 저 눈이 내리는 난 행복한 빛을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견부터 모른 눈이 모른 까치 있는데 안오른 건지 모른 건지 없음 여친 눈이 안타까운 내 마음만 못뿐 없었나 기억설이 끓어진 밤에 박수 자, 내는 벅지마 박수 어차피 지워녀를 사랑이 없나 첫눈이 내리는 맘에 웃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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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부터 우는 눈이 모두 마친 눈에 아로는 건지 오도는 건지 내 마음이 사는 기다리는 내 맘에 놓고 보느라 감히 깊은 평생 여겨서 기다리는 내 맘에 놓고 보느라 감히 깊은 평생 여겨서 기다리는 내 맘에 놓고 보느라 감히 깊은 평생 여겨서 고맙습니다 누가 앵커됐어요 앵커넘마 누구 우리엄마 손들어봐 누가 앵커네 뒤에서 알아서 해드릴게 제가 아유 세상에 죽겠다 이제 가려고? 괜찮아 공부 열심히 딱좌를 좋아하시는가봐요 그죠? 그죠? 이따 나오면 이따 딱좌 해주세요 딱좌 고장난 풍만 한국 해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공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오늘 어차피 쟤들은요 이 더운 날씨에 누가 참 이렇게 엿먹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고생한다 그냥 다 내 자식같이 조카같이 동생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사주시는거지 누가 이 더운 날씨에 삼촌은 아깝아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엿먹으면 진짜 더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가면 열심히 하잖아 그죠? 지금 지금 옆하는 시간 아닌데 가네 너 지금 옆한테 켰나 지나라고 아이고 여기 앉아있는거보다 지금 왔다갔다하는게 더 덥다 가봐라 그래서 여기는 봐봐라 에어컨 두 대 들어 놨다 아이가 그치? 네 내 자녀는 내 자녀는 여기다 위에다 에어컨 세 대 달라고 아이가 맞지요? 진짜 아 지금 누가 엿먹자켓나 가게로만 이렇게 하고 그죠? 엿먹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왜 이런말 하냐면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이 뭐 물건이나 이제 마지막 치솟도 몇개 오고 빈도 몇개 오고 저 뭐야 이거 패드도 복전도 많이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원래 마지막 날 항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지막 날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겠다 뭐 하나 팔면은 그냥 쑥 가고 뭐 하나 팔려면 가고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작년부터가 이게 이제 경산시하고 이게 자연면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여기 요 자리가 각설이 정식적으로 각설이 채팅됩니다 딴 데는 모르겠고 그건 안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딴 데 가지 말고 머리 가지 말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고장난 백식에 한국 활동한 여러분들 연목자 소리는 압니다 어디 가노 가도 된다 가라 한 3시간 앉아있다 가라 재밌는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버지가 내가 못한다 얘 파는 시간 아이라니까 혹시 가봐 니 얼굴 보고 사줄란가 얘는 연약에 한 번 바구리 들고나 봐 파는 시간에 지금이 아니고 한 시간 뒤에 있는데 지금 나와면 뽀릉다 나잖아 욕은 뭐다 걔같은게 혹시나 모르니까 니가 나가봐 하나 팔려줄지 이제 괜찮으니까 안 팔리면 가슴도 한 번 만져라 불알도 한 번 만져라 혹시 불알 땡기지 마세요 땡기면 늘어집니다 만지면 괜찮은데 하나 삼천은 두 개 오천은 우리 미아 막내입니다 장가도 못갖고 이직을 하고 있다 제가 노래 한 곡 할 동안 한 바퀴 사투를 봐 늦게 오시면 하나씩만 팔아주세요 아랫게 자리에 경력합니다 가슴이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보지 않느냐 마음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낯설다면 한두 번 사랑땜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그런 인생 고장난 병신이 멈추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병신이 멈추고 났다 고장난 병신이 멈추고 났다 고장난 병신이 멈추고 났다 고장난 병신이 멈춰서 고장난 병신이 멈추고 났다 뜨거운 눈 쫓아가다 보라받으니 어느새 흘러간 청취 고장난 명신에 오죽만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명신에 오죽만 주었는데 첫 세월은 고장도 없네 자녀 제가 노래하면서도 왜 웃었냐면 제가 원래 엄청 고음이 높은데 대강 오빠하고 고음이 안 올라 누구야? 저 말입니까? 허리수 진짜 제가 대강 오빠 한 번도 해보고 내가 노래 안 내면 내려가야 되겠네 야 갚아이로 바꾸자 갚아이로 그래갖고 나는 그게 안동력이냐고 잠깐 아버지 안동력 해드릴게요 안쪽으로 됐나요? 15,000원 받았어요 안동력 감사합니다 차려주니 발가산아 너 너 너 내가 내가 너 내가 야야 뭐 니가 앉아있잖아 그니까 이야기잖아 이야기 반갑사나 너는 알겠지 정신지 내 눈에 짐 하다니 까이 하다니 까이 산새로 달길을 잃어버린 낙림아의 역사 기쁘신 그대 팔이 목숨아 너를 잊지 야 안동동 노래 좋다 기쁘신 그대 팔이 목숨아 너를 잃어버린 낙림아의 역사 기쁘신 그대 팔이 목숨아 너를 잃어버린 낙림아의 역사 기쁘신 그대 팥팥 obligation 멀키는 멀키는 밤 전문의 격무수는 아랫나니 기선이 아픈 없이 가슴게 놀라 약사람이 우리 눈 너보신 그때 달목사람 나는 나겠지 아비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아무리 안 넘겨지고 신곡입니다 신곡 새로나온 신곡입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뭐 다른거도 해드릴까요? 예 아 다른거 물어볼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동정도 신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 아유 세상에 자 보고싶다 내 사랑합니다 차렷 경계 아유 박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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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리킬 수 없는 그 사람 돌아올 수 없는 그 여자 우연히 어렸을까요 꼭 한번 보고 싶은 그대 그 여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싶다 내 사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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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왕왕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는 차가 아니고 나랑 그리니고 내 맘은 오래 보지 않네 당신이 넌 알았을 나도 아는 날 뜨거운 가슴이 많네 당신이 넌 알았을 나도 아는 날 당신과 약속을 몰아가는 길을 지켜봐 당신과 약속을 몰아가는 길을 지켜봐 당신이 넌 알았을 나도 아는 날 멈출 수 있는 차가 안 ключ이 넌 알았을 나도 아는 날 네요 뜨거운 우리의 뜨거운 뜨거운 우리의 찰떼 찰떼 혹시라도 진짜 배고파하고 고음이 안된다 혹시라도 내가 저 뒤에 식당가서 밥안걸로 사는 사람 없어요 아 진짜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내가 진짜 이런말 안하는데 오늘따라 왜 배고프 혹시 주실분 없지 어디가노 시야가 온다고 야 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 옆이다 너는 여행차 남자단실 갈라 여자단실 갈라 잘 들어가야 된다 잡혀가면 큰일납니다 자 안동력 아휴 진짜 배고프다 아 제가 이 노래는 해고 갈게요 알았지? 혹시 내가 배고프갖고 올라갈때 안 올라가면은 엄마 니가 책임져라잉 엄마 니가 만원을 얻고 노래시켜서 배고파가 뒤집어야만 자리에 격리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랑 영원히 보낼 수 있으나 저 놀이 내리는 나의 앞머리에서 만난 자는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나지 나랑 영원히 보낼 수 있으나 아무리 건지 아무리 건지 오지 않지 사랑 악랄가 우리의 마음은 똥보는 날 기적 속에 깔아진 밤에 박수 전체 전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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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기 지워놨니 사랑 오해 나 저번이 있는 이 그 날이 만나자 다시 말아줘 너무 좋아 새겨부터 오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밤이 깊은 경상역에서 기다리는 내 맘은 꼭꼭은 나 밤이 깊은 한국역에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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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잘한다. 잘한다. 사랑하는 기자네 사인이나 두 여자냐 찬양하니 고맙습니다. 내꺼랑 나랑 방문을 한다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재미있게 하시고 식구들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진짜입니다. 혹시 식사 못하시면 저녁 식당 갑시다. 제가 밥 사드릴게요. 알았죠? 한국도 하라고요? 한국도 하라고요. 뭐 하라고 가지마 한국도 하라고 고맙습니다. 가지마 됐어요? 가야되는데 가지마라 자리가 귀엽네 다치면 강아지 이 밤 도마주 너도 못 잡는 척추 미래와 한숨만 제발 나가지 않으세요 이 밤 도마주 너도 못 잡는 척추 호남과 빛불로 고기 스스로의 나의 들이 무언적 나는 그걸 고쳐 가져보지 사랑하던 일을 위해 나 사니라 오니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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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또 못 잡는 청춘 비해 봐 한숨아 제발 안심하게 살게 꿈을 안고 빗는 걸 머리에서 살겼던 날 우리의 한정만의 피에 더워지 기저워지 사랑하라 많이 내 삶아 우리 꿈을 안고 빗는 걸 내 세상이 없을까 우리의 한정만의 피에 더워지 기저워지 사랑하라 많이 우리의 한정만의 피에 더워지 감사합니다 이거 주실라꼬네 여보 친구 생일인데 아 뭐 앉아야 돼 신나게 치는데 그게 그 신나게 아 저 진짜 좋아 어제 나한테 두고가지고 오늘 질의가 나오지 우리 반영 올해 그거 그거 무슨 롯데인가 롯데마트 앞에 부르면은 박정희 놀이교실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노래 배우실 분은 우리 박정희 놀이교실 가면은 바로 앞에 잘 가르치립니다 진짜 올해 됐습니다 나이는 지금 한 80 넘었는데요 노래 잘 가르치면은 노래 배우고싶으면은 우리 가위로실 박정희 선생님들 가시면은 잘 가르쳐줍니다 알았지요? 반영 올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우리 무기야 아 할머니 할머니 진짜 나오면 된다 이제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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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생까만다 내가 쓴 일을 잃어버린다 잃어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잣돼 넘겨진 소문은 소문이 있네 그날 누가 있기에 못 찾아봐요 미안해요 당신이 정말 행복해요 멋잇습니다 반짝반짝 하이 그말이 생각이란가 내가 쓴 일을 잘 못 들인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인데 엎겨진 추억은 살고 있는 게 이제 말이죠 잊어버려 그래 죽는 당신이 정말 그래야만 해요 고맙습니다 아 전부 다 질성 보러 갔나봐 형 말로 가? 예? 갖고 있습니까? 보고 왔지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온다 내가 딱 알았어요 예 오늘 마지막 내가 많은 조락해가 줬잖아 예? 내가 많은 조락해가 줬잖아 아 언니 네가 많은 주라는 거 줬다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요 내 돈 줬어요 나는 조락해가 줬잖아 내가 내 돈 줬어요 아 그렇지 혹시 그 옆에 같이 살아요? 같이 안 살아요 나이라도 안 해도 왜 같이 살아요 알았어요? 내 나이 그런 데서 해드리고 내가 보약도 해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다 해드릴게 걱정하지 말고 네 아이고 아 뭐 세상에 나 깜짝 놀랐다 문 지나라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가서 아 놀아 해갖고 아 깜짝 놀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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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혹시 뭐 아픈 거 입술술했어요? 아 카메라 찍힌다 안 찍힌다 지랄하거든 네가 잘생겨봐라 찍히지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영상 감독이 어떤 분인데 돈 줄 들어 카메라를 다 편집하잖아 바보야 아 걱정하지 마라 야 얼굴 춤 함추봐라 카메라 안 나온다 알았어요 자 내나이 곁에서 한국인들 이렇게 예 박수를 많이 치고 이제 진성 갔습니다 응 진성 갔다 이제 그리고 어? 아 축구할 때 다 됐다고? 자 카메라 자 내나이 곁에서 가자 오시고 알으시고 사장님이 곁에서 난 그 자리에 나는 그 사라지 척이 곁에서 난 에어 영어 내가 이런 게 있어 사랑에 가르쳐요 말에 가르쳐요 느끼고 말에 가르쳐요 휴대와 일주일 내 사랑에 남은 어린이날에도 내 날이나 오겠어 사랑에 가르쳐요 어린날 우린 위안에 어느 속에 미친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빛들아 한 내나 이 영혼을 깨서 사랑에 가르쳐요 아직도 어린이날 이 영혼을 깨서 사랑에 가르쳐요 이 영혼을 깨서 이 영혼을 깨서 말에 가르쳐요 말에 가르쳐요 느끼도 하르쳐요 그대만은 정말 내 사랑에 이 영혼을 깨서 이 영혼을 깨서 이 영혼을 깨서 이 영혼을 깨서 수원한 빛들아 사랑하는 censorES 다 같이 사랑하는 censor instead 사랑하는 censor instead 아니 아욤 선배님 아니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엄마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사실 물건은 많습니다. 팔건은 사실 진짜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서보고 좋아서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맞아요. 근데 저희들은요 뭐 하나 팔면은 강요로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사고 싶으면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폭죽토투리 폭죽보고 갑시다. 그냥 그럴 줄 알고 내가 왜냐하면 아까 9시에 폭죽토투리 딱 했거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본 거야. 아니 그 인나지 말고 그냥 눈마글래 저 처음 보라. 나는 이제 20 몇 년 동안 제가 맞춘다고 하거든요. 나보다 폭죽이 좋으면 딱 왜 알아. 그러니까 하면 될까. 아까 한 대가 벌써. 그러니까 제가 제가 끝났다는 신호거든. 이제 폭죽토투리 신호가. 일단 여기 앉아계시는 분은 나는 지금 시간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문에 온 자 지금 마지막 날에 제가 많이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하고 한 3시간만 더 하고 내가 내려갈게요. 야 참 대단하다. 보니까 여기 약간 무방풍도 없지 않아. 그 보일수도 괜찮습니다. 예 봐도 돼요. 예. 자. 이제 지금 하고 갑니다. 꽃길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끝났던 신호입니다. 자 꽃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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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변화 시험을 Ale농오. 예. 꽃길이라도 잊지 마시사 아멘 몰랐을까 그 꽃길이 알고 다시 만날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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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신 사랑 다시 돌아가라 하며 싫어요 나 못 가요 다시 돌아가라 하며 싫어요 나 못 가요 꽃길이라도 잊지 마시사 아멘 놀랐을까 그 꽃길이 알고 다시 만날까 다시 만날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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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바람과 꽃길이 꽃길이 없으신 꽃길이 놀랐을까 그 꽃길이 알고 다시 만날까 다시 만날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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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없으신 사랑 꽃길이 없으신 꽃길이 자, 우리 신경으로 신경을 해서 신문가에 자, 난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바야! 탐승! 열려! 너 그럴 workloads 여자분들 그릇이 없으신 flowing 너 저를 designs 노랑과 같은 나한테 내게 내게 뭐 форм 여우로 여우로 같이 눈물 너 눈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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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수 없을까 돌아올 수 없으니까 넌 잊을 것인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3일동안 저희들을 난리하게 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경산시민 여러분 저희 흐리스 북바 공연단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흐리스 북바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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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콘은 포항에 오시면 해드릴게요. 다음주 금푸를 포항 영일대에 오시면 제가 마음껏 TV 예! 고맙습니다. 우리 흐리스 북바공연 우리 한내도 봐야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웃음을 주지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